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보니 영혼님 전에 저랑 내기하신 킥뷰... 아 제가 먹튀했나요? 아 바로 드릴게요 아 죄송해요 에더돌이다 저 만나고 싶으시다고요? 아 먹튀인지 몰랐어 몰랐어요 아 강태 먹어야겠네 이 영혼 2200점이세요? 엄청 높으신데? 윤종이 새로운 빌드 갈고 닦았다고? 아 당연히 드리죠 볼방송이 없다고? 이제 켰잖아 대표님이 5대5 롤 하고 싶어 했다고? 제발 일단 나 스타 좀 하고 스타 좀 하고요 너무 안 해가지고 아 요새 안 한 것도 아니고 하루 안 했구나 뭔가 하루 안 했는데 많이 안 한 느낌 병분이 있어야 한다고? 병분이 있어야 한다고? 병분을 찾네? 병분이 근데... 중요하긴 해 연구로 천란이요? 그때 잡긴 했어요 아 의자 바꾸니까 뭔가 어지러운데 너무 높아졌어 의자가 에? 두루? 아 이거 알겠습니다 끝나고 갈게요 아 이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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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마리만 줘 봐. 한마리만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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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so easy. ooo ז… it's fine. okay. you're bored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